만제도에서 농어 피딘 걸렸는데 올라타가지고 아이씨 올라온다 아니야 빠졌어 팔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진거 같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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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봐 걸린거 같아가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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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scal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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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뚝뚝 안 넣어 야 너 다시 잡혀 야 빨리 말했어요 아직 아니 계속 올라탄다고 계속 살자 쪼꿍 쪼꿍 근데 쪼꿍이 사이즈가 그럼 들어가 쪼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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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땡큐 와 올라가서 떨어졌다 빨리 빨리 이리 와 인마 훌 뭐해 쪼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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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봤잖아 오 이쁘 작은데? 작아요 오 이쁘 오 이쁘 원래 이 사지가 면미 잡으면 마치 맛있는 사이즈고 내가 잡으면 이렇게 작은 거 ㅎㅎㅎㅎ 제가 하나 먹고 드릴 거예요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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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도둑 사진 찍어야지 사진 남는게 사진인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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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떤 게 내꺼야? 응? 이거? 어 넌 이거 이렇게 딱 난 이렇게 오케이 한 장 더 해 한 장 더 해 한 장 더 해 아 오케이